이번 시간은 고급필터와 자동필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필터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필터는 문제의 조건을 지정하신 다음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는 기능입니다. 고급필터는 다양한 조건과 또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공호텔 예약 현황표에서 구분이 비회원이고요. 그 다음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를 A22부터 시작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 시트를 잠깐 보시면 구분이 비회원이면서 그 다음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이렇게 따로 작성하신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2셀부터 표시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이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행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뒤쪽의 예제가 3번인가요?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행을 다르게 입력합니다. 부서가 경리부 이거나 급여가 4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거나 하면 행을 다르게 한다. 그럼 저희 고급필터 1번 시트 클릭하시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할 건데요. 구분이 비회원이고 라는 조건을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되는데 타이핑을 하다 보면 또 오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과 비회원에 해당한 데이터셀을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위치가 A18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V는 붙여넣기의 단축키죠. 또는 복사 누르시고 붙여넣기란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인금액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아래쪽에 할인금액 아래다가 문제에서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7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서요. 이상, 이하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하시면 이상이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작거나 같다는 이하라는 표현이고요. 크다는 문제에서 초과라고 나오고요. 작다는 미만이라고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문제에서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이하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 초과 미만이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건 작성이 됐고요. 데이터 안쪽에다가 고급필터 데이터 추출해 올 데이터가 있는 안쪽에다가 마우스만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범위가 자동으로 A3부터 G15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급필터를 실행할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물론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A18셀부터 A19셀에 있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복사 위치를 클릭하려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시고 결과 위치에 오셔서 A22셀에 넣겠습니다. 라고 A22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이 회원에 해당하면서 할인 금액은 7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필터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고급필터를 실행하실 때는 조건을 먼저 입력합니다. 성별이 남. 따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A21셀에다가 컨트롤 V 누르시면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총점 컨트롤 C 옆에다가 B21셀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25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번째 예제에서는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응시 번호, 그 다음 성명, 그 다음 서류, 그 다음 필기, 면접 필요한 필드만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 복사 위치는 A25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V 하시면 모든 데이터가 아닌 5개 필드의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복사해 놨습니다. 이제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범위가 A3부터 G18셀이 맞나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수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조건범위 내가 미리 입력해 놨습니다. A21부터 B22 영역입니다. 그 다음 복사 위치 클릭이 안되죠?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에서 주의할 것은요. 내가 5개 필드에 대한 정보만 보겠습니다. 라고 A25부터 E25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5개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고급 필터 3번 예제입니다. 3번 예제에서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시는데요. 부서가 격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리부에 해당한 데이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 조건의 위치는 A18셀에 붙여 넣습니다. 급여 필드 선택하시고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이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줄을 다르게 하셔서요. 40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동그라미 6개 입력하셔야 되겠죠. ~~이거나이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입력하셨고요. 따로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다면 데이터 안쪽에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범위가 A3부터 F15가 맞습니까? 깜빡깜빡하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이거나 라고 해서 행을 다르게 입력한 A18셀부터 B20셀이 맞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복사 위치는 A2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격리부에 해당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 격리부 아닌 게 있는데요. 급여를 봤을 때 40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는 여러분이 조건 ~~이거나 또는 ~~이면서라는 AND와 OR에 해당한 조건 잘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정 2번처럼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특정 필드를 미리 작성하신 다음에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 필터와 한번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합격 현황표에서요. 성별이 여자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를 자동 필터 이용해서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안쪽에만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필터에 가시면 이제 정열미 필터에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우리 제목 부분에 목록 단추가 하나씩 다 생겨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성별에서 모두 선택이 아니라 여자만 보고 싶습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모두 선택을 해제하시고 열을 선택하고 확인하면 여자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할 수가 있고요. 기존 데이터는 감춰진 겁니다. 지워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추출하고 나면 앞에 있는 행 번호가 기본은 검정색인데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깔때기 부분에 이렇게 깔때기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총점에서 목록 단축 클릭하셔서요. 250 이상 숫자 필터에 가셔서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시고 25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별이 여자에 해당하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고급 필터와 다르게요. 고급 필터는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표시가 되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면 자동 필터는 기존의 데이터가 화면에서 감춰주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엔드 조건으로만 모두 조건을 할 때마다 조건 넣은 거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살펴보셨습니다.